참된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채택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잘 들으셨다면 그 본문 속에 담겨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되십니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이라면 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일까? 참된 그리스도인,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표본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야 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찾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세를 준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대살로니가 전서 11장부터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죠 그리고 한동안 말세니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박 목사님 오늘 뜬금없는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제 우리 곧 죽으니까 재산 내놓으라고 헌금하라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 또 미리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해서 들으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세를 준비하며 그리고 말세가 아니더라도 별세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별세는 뭡니까? 예수님이 제림하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그게 별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생명이 유지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오늘 아니라 내일 우리가 이 세상을 두고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말씀을 우리 삶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방종함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세를 준비하고 또 말세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본문에는 그 내용이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본문을 가르쳐 주시는 사도 바울의 이유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게 된 11절부터의 모습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도전해 주시는 그러면 가지신 성경을 펴서 대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본문 전해 하셨기 때문에 박 목사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대살로니가 전서 바로 앞에 등장하는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미래에 일어날 비밀을 하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좀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사건을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죠? 예? 교회에서는 휴거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먼저 전달됐던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살아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친히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에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인이 올라가리라 두 농부가 밭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사라지리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맞이하러 올 터인데 언제 올지 그 시간과 때와 장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 밤에 도적처럼 동에서 서로 치는 번개처럼 눈 깜빡할 사이에 내가 공중재림할 터이니 믿는 자들이 구름에서 나와 만나 휴거가 일어나리라 휴거란 단어는 안 써주셨지만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해주신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그 내용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은 그 연이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아주 아리소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면서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죽은 자들은 들려 먼저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는 우리들이 같이 들려 올라가 공중 구름 있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던 영화 같은 데는 자동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운전사가 갑자기 사라짐으로 차 사고가 나고 비행기 조종사가 사라져서 비행기 사고가 나고 이런 설상가상 추측을 한 휴거에 대한 영화나 이야기들 소설들이 우리 사이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사건이 제자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때에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가론 유다를 뺀 열한 제자 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셔 하늘에 올라가실 때 천사가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제리 마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도 중요하지 않았고요 집도 중요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생업도 중요하지 않았고 더 이상 업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후에 성령 세례를 받으며 땅끝까지 이제 곧 예수님이 제리 마실 터이니 제리 마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목숨이 다하기까지 살아가야 됩니다가 그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해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때와 시간은 아버지 외에 나도 모를 정도로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들 역시 써서 후세에게 전달할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쓸 필요가 없죠 이 세상이 이제 곧 멸망할 거고 우리가 다 하늘에 들려 올라갈 터인데 무엇 기록을 남기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못하러 복음서를 쓰고 편지를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목격한 증인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면서 하나 둘 돌아가시기 시작하고 순교당하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행적들을 남겨야겠다 기록해야겠다 하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쓰여지는 책이 무엇이 됩니까 마가복음과 나머지 복음서들이 하나씩 쓰여지게 되고 사도바울이라는 사람이 활동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세워진 교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편지를 보냈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대살로니가 전서와 같은 하나님의 신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일이 벌어졌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지 지금 대충 몇 년이 됩니까 2천 년이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지 대충 어림잡아 2천 년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만 예수님에 대한 말세의 시간적인 예측이 빗나간 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2천 년 동안 수없이 수천 수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림하실 거라고 믿었다가 그냥 생명을 다하고 별세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말세를 기대하고 제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휴거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마치 노아의 방주를 만드던 시절에 홍수가 난다 홍수가 난다 아무리 수십 년을 떠들어도 홍수에 흔적 쫓아났지 않기 때문에 노아와 그 일가족이 배를 만드는 걸 보며 사람들이 조롱하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그 식구들을 다 배 안에 집어넣으시고 배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고 하늘이 뚫리며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 온 지구가 홍수로 멸망하는 날이 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장 예측하지 못하고 편안하라 안심해라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너희들 안락하게 살아라 하고 방심할 때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예수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내가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게으러지기 쉬워요 내가 이 세상에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은퇴연금을 많이 쏘아 놓으셔서 지금 한 은행에 어느 정도 있어야지 편안하게 은퇴합니까 한 500만 불이 있으면 편안하시겠습니까 500만 불이 있는 사람은 600만 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10만 불이 있는 사람은 20만 불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연금을 잔뜩 쌓아놓고 이제 앞으로 한 30년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죽어버리면 그 500만 불 은퇴연금은 자녀들에게 그냥 가게 되는 겁니까 그 자녀가 딱 하나라서 다 가지고 가면 좋지만 한 우리 집처럼 세인에 떼가지고 서로 싸우면 이거는 나의 은퇴연금이 오히려 집안의 비극과 불화를 초래하는 일이 더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글쎄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야 내가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겠다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내 영혼아 변환하라 이제 몇 년 동안은 그냥 농사를 안 줘도 오래 수확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하셨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오늘 밤엔 네 영혼이 부름을 받을 터인데 네가 창고를 열 개를 만들어 놓으면 뭐하고 은행에 몇 천만 불 몇 억만 불을 쌓아 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늘 떠날 녀석이 그러니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복음소에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책임하게 사십시오 앞날을 예비하지 말고 사십시오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런 가르침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더더욱 그럴 터이니 헌금 많이 내십시오는 더더욱 아닙니다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영원히 살 사람처럼 무슨 철학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복숭아인지 사간지 하여튼 뭘 씹는다고 했지만 마치 그럴 것처럼 살더라도 참된 그리스도에는 누군가 언젠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구름에 들어올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지난 2000년 동안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 후에 일어날지 오늘 저녁에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바울이 해주시는 오늘 본문 5장 11절부터는 그런 말세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런 거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열시다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그러면 한번 그 말씀을 보면서 아 말세를 내가 잊고 살았는데 정말 말세가 아니라 별세라서 내 영혼이 오늘 끝이 난다면 내 목숨이 오늘 숨을 거둔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야 되나 예수님의 가르치심 우리 사도바울의 가르치심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1절부터 15절에 피차 권면하며 서로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사도바울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 말세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보다 내 이웃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서 사도바울께서 피차 서로를 권면하고 덕스럽게 세우라고 하시냐면 11절에 이렇게 요약하시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터이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이 계속해서 하라라고 하시면서 칭찬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는 이야기 11절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 이 대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 교인들은 서로를 권면하며 인커러지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원래 잘하고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아주 안심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신데 그걸 잊지 마시고 여지껏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이 말세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이런 분들에게 격려를 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12절과 13절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2절 13절을 읽을 때 아마 삼척동자까지는 아니어도 국민학생도 이 내용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라는 대상이 누구였다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굽니까 네?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기서 그 요점을 뭐라고 요약했어요 너희 가운데서 12절 두째 줄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겨라 이 목사한테는 너무너무 즐거운 구절입니다 근데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당시에 목사가 있었습니까 아마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파견받아서 가가지고는 그 목사 같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의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고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자신들이 헌신적으로 집을 열어서 자기 집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몸을 사리지 않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과 또 주위의 종들이 선교사님들이 이것저것에서 단일어오면 자신들의 집을 열어서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뒷일을 치다거리 해주며 주위의 교회에 수백 명 수천명이 모여들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기 위해 수고하는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분들을 귀히 여기고 이분들의 사역이 위로와 권면을 받아서 더욱더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다가 목사를 갖다 붙이는 건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가장 냉정하게 파악하면 이건 교회의 어른이 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런 구역장님이나 부서장님이나 사역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위로와 그들을 귀히 여기며 존중하고 위로하여 주세요 그 얘기를 피차 서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섬기는 교인들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변하고 잘 될 때 제일 목회에 신바람이 납니다 그 신바람이 절대로 기독교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무슨 신인지 잘 구분해야 되니까 그런데 힘이 나요 그것처럼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배가 고파도 밤잠을 못 자도 눈물을 흘렸어도 기도를 너무해서 일어서기가 힘들 정도로 무릎이 아파도 교인들이 잘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그게 위로가 되면 그토록 애쓰고 그토록 기도해주고 그토록 아끼던 교인들이 무언가 투정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비난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땐 상대적으로 절망감과 아픔이 더 큽니다 내가 아끼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욕을 하는 건 그래려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무슨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우리 옛날 말이 합니까 믿지 않는 도끼에 찍히는 발등은 뭐죠 아유 실수했네 이겁니다 아유 내가 왜 그랬지 조심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랬네 그러나 믿었던 도끼는 신뢰하고 절대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발등이 찍힐 때는 그거는 발등만 아픈 게 아니라 심장이 아파옵니다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도바울께서 사도바울도 경험했던 일인 거예요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디모데서를 읽게 되면 사도바울의 말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고 나를 버리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구나 디모데야 속히 나에게 오려 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사도바울이 편지를 쓰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대살로니가 전우서를 그런 내용보다 훨씬 전에 썼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마음의 자세는 나를 위한 신앙의 삶을 그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주변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고 어떻게 일으킬 수 있고 어떻게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거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배를 오늘 들으시면서 박 목사님 저는 교회의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예배만 들락날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책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어차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안내하시는 분 주차하시는 분 카페에서 차 타주시는 분 점심 식사 밥 주시는 분 떡 나눠주시는 분 여러분들 구역장이 돼가지고 맨날 전화하고 집 청소하고 음식 만들어서 준비하는 분 나 구역 예배 갈게요 그러고 그날 갑자기 안 나타난다든지 주부를 나눠주는 우리 여자 집사님을 보면서 속으로 왜 이렇게 뚱뚱해 그러면서 얼어들어간다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는 우리가 안 나타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아주 천재적인 배우가 아니면 우리 속에 언짢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표면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토록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그냥 방끝 미소를 짓고 따뜻하게 위로 말씀 한마디 드려도 시원치 않은 방국에 그냥 부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토하고 또 무언가 지적하며 야단치고 무언가 불쾌한 걸 나타낼 때 어쩌면 말세를 예비하고 서로를 세우며 권면하라고 하시는 우리 사도바울의 가르치심을 송두리째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정말 오늘 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1년에 한두 번씩 가끔 두세 번씩 제가 숫자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길 건너 주차하는 곳에 제가 올 때를 기다리시고 그 앞에 주차하고 기다리시다가 제가 걸어 나오기 시작하면 꼭 차에서 나오셔가지고 돈 봉투를 주세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한 번도 안 열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열어본 사람한테 확인해서 물어봤었습니다 목사님 더우신데 수고하시는데 목회자들과 점심 식사 한 끼 드세요 하고 직장도 없으시고 연세도 거의 80, 90이 다 되신 권사님이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드신 분 분명히 어디서 이렇게 좀 보존하는 돈으로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1년에 몇 번씩 저한테 꼭 그러십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돈 주라고 하는 얘기 아니올시다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서 제가 뭘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라도 내가 더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가져야 되고 내가 가장 좋은 걸 가져야 되고 내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사도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곧 제일이 마실 터이니 주변을 돌아보세요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분들을 귀히 여겨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한테는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은근히 강해가지고요 누가 뭐래도 꿈쩍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툴툴 털어버리고 2, 3일 지나면 끝이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안 보면 됐지요 뭘 잘 신경 쓰고 삽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너무 연약한 지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상처받는 일이 가끔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는 일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키보드를 치시는 지연 집사님이 인사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줍어가지고 인사하세요 그러면 앞만 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어느 날 억지로 돌려가지고 그냥 간신히 미소를 지면서 인사 몇 번 하고 제가 항상 보면서 그냥 웃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바탕이 좋은 걸 아니깐 그런데 오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안 돌아보더라고요 또 그런데 뒤에 앉으신 권사님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인사를 하시니까 이 지연 집사가 깜짝 놀라서 겸연쩍게 웃는 거 있잖아요 왜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길래 야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낯간지러운 이야기를 해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바로 현실적인 일이에요 어디 먼 소록도에서 일어나는 두 수녀님이 와서 평생을 수고하고 봉사하고 호주로 몰래 도망갔습니다 이건 와 닿지도 않아요 그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 속에 실천하기가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한생병 나병 환자로 죽어가야 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해서 위로하며 살아가는 일은 너무 힘들고 멀리 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의 존재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분이 업될 수 있고 그분들이 무언가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도인가 나로 인하여 내 이웃들이 위로를 얻는가 교회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나로 인하여 더 예수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해가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 외면하고 교회 떠나며 나몰라라 하고 저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을 품게 하는가 이게 정말 말세를 바라보는 참된 교인이 염두에 둬야 될 저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14절 내용 모든 게 누군가가 게으른 자들이 있다면 권면하래요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글쎄 대살로니가 교회에는요 게으른 사람들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게으른 게 무책임하고 자기의 할 일을 잘 안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내가 일해서 뭐하냐 내가 돈을 벌러 가면 뭐하냐 내가 논밭을 갈면 뭐하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차피 다 천국에 올라갈 이게 마치 무슨 개념과 똑같냐면요 야 빨리 가서 크레디카드 막 마음껏 쓰자 크레디카드 한 10개 주문해가지고 한도액이 한 2만 불씩이면 전부 다 2만 불씩 채우자 암 갖고 휴거돼서 갈 텐데 뭐하러 아끼냐 하고 막 남의 돈을 갖다 쓰는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사도바울이 무슨 말까지 합니까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하는 얘기가 이 일 때문에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내가 할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일을 저버리는 게이른자들에게는 야단을 치고 그들을 책망해서 권개하여 그들이 바로잡게 하고 마음이 약해서 믿음 생활에 흔들리는 자는 격려해 주고 힘이 없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은 업어주든지 부축해두든지 그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네 마음대로 착착 변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참을성을 갖고 기다리고 연단하며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계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 참 오늘 자꾸 예화로 써서 죄송한데요 오늘 전 이학진 집사님 기도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학진 집사님을 벌써 한 30년 알아가는 것 같아요 20몇 년 대학생 때부터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이학진 집사님처럼 세상에 귀한 집사님이 왕 계신데 우리 성도님이 너무 못마땅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못마땅하냐면 기도할 때마다 정말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얼마나 자주 제가 지적했는지 몰라요 저 뒤에 그 누나인 헬렌 교수님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두 사람이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정말 정말 야 정말 제발 정말 좀 그만해라 맨날 그랬습니다 제가 왜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반복하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은 안 하고 정말 하나 보자 그것만 하고 생각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안 하더라고요 오늘 야 25년인지 참았더니 이제 됐네 오늘 잘 써와서 읽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이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사람 쉽게 안 변해요 여러분 잔소리하면서 지적하면서 이거 고치세요 하면 고쳐질 줄 아십니까 쉽게 안 변하게 돼 있어요 사도바울이 이걸 너무 잘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형상이 되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걸 아시니까 우린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시며 죄인들인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둘씩 변할 때까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변하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도 참으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참을 줄 아세요 그러면서 15절에 우리 이웃을 세우고 형제를 권면하며 서로를 덕스럽게 세우는 일은 삶과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하게 대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15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저한테 해꼬지를 하면 저는 절대로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나를 갈며 보복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대루 줬으면 말루 갚으라는 말처럼 미국에도 범뻔 스티커가 있습니다 Don't get angry, get even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제 사고방식이 그래요 절대로 표면에서 노출하지 않지만 그래 오케이 그럼 가만히 뒤끝이 아주 깁니다 가만히 새겨 뒀다가 적절한 때에 예측 못할 때 그대로 몇 배 돌려주는 게 얼마나 인생에 큰 쾌감을 주는 일인지 몰라요 악하고 나쁜 짓 하면요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넘어가요 꼭 기록해뒀다가 때가 되면 되돌려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 생각이에요 제 생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성격이 다혈질이라서 누가 이렇게 나쁘게 하면 그 자리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이 나쁜 사람들은 저같이 오래 참았다가 아주 확 다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악을 오히려 손으로 갚아주세요 원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축복하고 기도해주라고 하세요 어차피 말세라서 공중에 제리 마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저녁에 내가 올라갈 거면 나에게 해꼬지를 해서 실수한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가는 것도 불쌍한데 아유 여기다가 보복까지 해대면 얼마나 더 안타까운 일인가 저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잘못을 한 걸 뉘우치고 예수님 만나는 게 잘 되는 일이지 내가 네가 나에게 나쁘게 했으니 얘 했다 더 당해봐라 하고 보복하는 게 바른 일인가 내가 예수님을 오늘 저녁에 만나러 간다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가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맞아 나에게 해꼬지를 했다고 나도 해꼬지를 해주는 게 어떻게 맞는 일이 될 것인가 그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16절 17절 18절은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신데요 이 16절 18절 17절 18절이 무슨 배경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된다고요 제일이 마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소에 사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16, 17, 18, 9절만 쏙 빼놔가지고 그 문맥의 흐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래야만 됩니다 해도 그닥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바로 예수님이 곧 제림하셔서 말세나 별세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16절 17절 18절이 뭐라고 써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거니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매사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해꼬지한 사람 악으로 갖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떼약변 밑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에게 찡그린 얼굴을 하며 투정하며 불평하며 그들의 마음 상하게 비수를 꼽는 그런 말을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래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네 어떻게 힘든데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말세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성도로서는 그냥 이게 기본적으로 늘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 우리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고 기도가 멈추게 하고 감사를 소멸시키는 요소들을 절대로 두지 마시고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시고 항상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차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감사할 거 많죠 여러분 정말 감사할 거 우리 많아요 정말 생각해 보면 필요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아픈 것도 많고 돈 없는 것도 많고 일 안 된 것도 많지만 아울러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잘된 일도 많고 준비해 주신 것도 많고 어려웠던 거 풀린 거 해결된 것도 많고 상상 못했던 축복이 온 것도 많고 이 모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싹 들려 올라가서 천국에 갈 터이니 어찌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게 사도바울의 말씀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아침에 휴거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고도 제일 덜 날 것 같고 대부분이 예배실에 앉아 있다가 가야지 좋죠 그냥 이대로 우리가 쭉 천국에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몇몇 분은 앉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저는 가끔 뭐 잘못했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설교하고 있는데 휴거가 일어났는데 나 혼자 설교하고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제 삶의 제일 큰 공보입니다 하나님 빨리 용서해 주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혼자 막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다 휴거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저 잡으려고 난리 칠 것 같아 목사님 두고 가면 안 된다고 잡을 수 없어요 우리만 가는 거예요 웃기죠? 웃기죠? 그런데 저는 그거 무서워요 진짜 죄 지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상상만 해도 부끄러운 건 고사하고 말이 되겠습니까? 설교하는 목사만 남고 교인들이 다 휴거된다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감사하라가 이렇게 유독 드러나지만요 범사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는 사실 22절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1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자꾸 그걸 제재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를 저주하고 하나님마저도 저주한 건 용서가 되는데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죠 성령이 우리를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성령을 제거해버리면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죄책감도 느끼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믿음 생활에서 또 이렇게 하라고 자꾸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밀쳐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예로는 성령님이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기도 안 하려고 하고 성령님께서 자꾸 사역하라고 그러는데 사역 안 하려고 하고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의 잘못한 걸 보여주시면서 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고쳐 고쳐 그러는데 당장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아니 성령님 필요 없어요 싫어요 나는 이게 이래야지 속이 시원합니다 그게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미래에 일어날 걸 예측하는 것도 예언이지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일종의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1절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면 그 뜻이 전달이 안 돼요 영어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test everything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종처럼 굴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단적인 요소나 헛된 것들을 할 때에 바보처럼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고 분명히 구분할 줄 알고 또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이것은 바르고 이건 틀렸고 이런 걸 다 검증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아까 15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22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남이 설령 우리에게 악하게 해꼬지를 하여도 같은 수준이 되어서 악을 갚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을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내용이 좀 많지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3절부터 28절은 참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제가 아주 잘해가지고 오늘 들림 받아 올라왔죠 저 좀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저는 아무런 자격이 안 되고 이 휴고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존재가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23절부터 그렇게 써있지요 평강에 하나님이 친인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여기서 영혼육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믿부시니 그가 그 은혜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라 그 얘기를 하십니까 누가 온전하신 분이라고 여기 나옵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누구를 온전히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를 온전히 하신다 지금 제가 막 드린 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진작노님 어디 계세요? 팔복산 얘기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여덟아홉 개의 복이 있는 자는 하면서 나오는 산상수훈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5장 48절에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여라 그걸 이루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게 산상수훈이었다고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해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면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믿어지시거나 안 믿어지시거나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예언 앞날에 일어날 것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요 언젠가 귀에 들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나팔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구름으로 공중에 재림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부터 먼저 시작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에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상상도 안 돼요 그 휴거란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냥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쓰지만 그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설령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어도 저는 오늘 저녁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준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